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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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건가? 맞아요? 아직 안 된 거 같아 됐다 됐다 됐어요? 로카즈 안녕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트라이비입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이제 괜찮대요 이제 제대로 됐대요 이제 제대로 됐대요 한 번에 제대로 되는 법이 없어 카메라 여진 다 문제 있네 핸드폰 바꿔야겠어요 휴대폰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 최신 건데 여러분 오늘 저희 로카즈가 모였는데요 어떠신가요? 오늘 음악방송 보셨나요? 보셨나요? 굉장히 우당탕탕 하루네요 저희 지금 컨셉 뭐죠? 이상한 눕방 눕방은 진짜 눕고 해야되는데 엇방 엇드려서 하니까 괜찮다 엇방 빼꼼방 금방 만나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보고싶어서 왔어요 맞아요 반지 오늘 반지 언니들 왜 이렇게 예뻐요? 언니들 여긴데 제가 지금 트루들 대신한 거예요 아 진짜요? 저도 보고싶어요 이분도 꼭 어? 이불이 도포 도포 저녁 먹었어요? 네 네 여러분들은 저녁 드셨어요? 저는 트루들의 사랑으로 저녁을 먹었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배불러요 반지 보라색 반지 노란색 반지 점매추 해주세요 점매추가 뭐예요? 점심 메뉴 추천 점심이에요? 지금 저녁인데요 그러네 지금 이제 저녁인데 그럼 점매추 해줄게요 마라탕 마라탕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이겨야죠 죄송해요 하나 둘 셋 햄버거 아 뭐야 이거 아니었어? 아니 저 이겨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햄버거 진짜 하나 나오네 하나 둘 셋 햄버거 마라탕 하나 둘 셋 마라탕 오케이 오케이 마라탕 어제부터 마라탕 너무 먹고싶다 맛있죠 맛있죠 세트로 꼬바로까지 마라탕 마라탕 진짜 맛있어 계란볶음밥 토마토 계란볶음밥 먹어보고 싶은데 안 먹었지 진짜 내가 만들어줄게 네 내가 만들어줄게 나 진짜 잘 만들어줄게 괜찮은 거 같아요 오케이 이제 내일부터 대학교 시험이래요 화이팅 화이팅 대학교 시험 맞아 우리 기말고사야 이제 맞아요 저도 조니스 기말고사예요 저 이번주 기말고사예요 화이팅 화이팅 언니들 화이팅 화이팅 어 나는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하지 여러분들 시험 100점 맞아요 에이 뿌 에이 뿌 에이 뿌 에이 뿌 에이 뿌은 안 돼 그거 중고가 하나 있는데요 어 어디 갔죠? 죄송해요 여러분 한 번 찾을게요 네 지영의 머리 굉장히 귀엽네 찬자도 버전 채널 저 재밌어 아 또이 또이 앨범 많이 사면 저희 플룰로이드 나오나요?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네 저희는 아직 당첨된 사람이 없긴 한데 저희가 진짜 많이 넣어놨어요 진짜 많아요 한 50장? 50장인가? 아니요? 50장? 한 60장? 네 엄청 많이 넣었어요 60장 정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요? 개인별로 7장이 있었고 단체로 진짜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향 향 향 향 보고 싶어 내일은 또 음악 방송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먹고 싶을 거예요 짜장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맛있어 이거 봐 치대떡볶이도 맛있어 송선아 토마토 계란 볶음 만들 때 브이 켜줘 제가 이 멤버들 만들어줄게요 알았쩡? 그날 우리 굶어야지 저희 그냥 그날 좀 사라질 거예요 야 나 요리 잘해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요? 라이브 나 있어요 뭐예요? 저 드라마는 안 보 영화봐요 뭐 봐? 이미 설마 그거 끝나고 공포 영화 보지? 아니요 공포 영화는 아니고 약간 추리 소설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 식으로 나온 무서운 거 헉 웬이 설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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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죠? 그거 보고 나서 한번 보는 거예요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어 맞아 경이로운 소문에서 멈춰있어요 드라마는 아직도? 아니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봐야지 아무거나 봐요 저는 로스쿨 봐요 요즘에 그게 뭐죠? 그 법에 대한 법에 관련된 드라마인데 진짜 재밌어요 지아 대학 외국인 나올 때까지 숨 참을 거야 전화가 잘할 자신 있어요 잘할 자신 있어요 맞아 저는 한국인으로 외국인이랑 같이 아니요 거기 외국인만 응 그 외국인만 나갈 수 있어 맞아 너 그래서 못 나가는 거 응 지아 외국인 아니거든요 맞아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대한민국인 잘할 거 같아 지아 똑똑해서 지아는 똑부러져요 지아 응 똑부러져 저는 제일 똑똑하죠 똑똑해요 사랑해요 저도요 지아 유학파라 못 나가나? 들켰다 저의 이름 한번 만들까요? 아까 로카즈를 불렀는데 저의 이름 나 로카즈 괜찮은 거 같아 그래요? 응 그러면 저랑 어 어이구 쟤는 항상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세 명 있을 때 꼭 저렇게 지나간다 맞아 그래 놓고 나오라고 또 안 나와요 우리 로카즈인데 자꾸 불청객이 계시는 거 같은데 저희 그 무서운 이야기도 어떤 분 계속 뒤에 돌아가는지 무서운 이야기 라디오 할 때도 계속 뒤에 왔다갔다 부르셨거든요 오늘 컴백도 최고래 오늘 컴백? 감사합니다 요 이번에 오늘 아니고요 이번에 나 오늘 컴백한 줄 알았어 어 이거 해보고 싶어요 뭐 아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갑자기 진짜 너무 더워요 오늘 어? 오늘 진짜 너무 좋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어? 어? 저희 무대 왁사대 아 왁사대 엔딩요정 맞아요 아니 저희 엔딩요정 맞죠? 나는 이 3인조를 사랑한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요즘 좋아하는 음식은? 요즘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 둘째 안될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요즘? 근데 요즘은 딱히 좋아하는 음식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저 있어요 뭔데요? 요즘 탄산수에 빠졌어요 아 그래서 그때 그때도 저 트랩산수를 요즘 한 박스씩 사가지고 어 저는 오르라미씨요 오르라미씨처럼 언니가 아니에요? 그거 그 크래비랑 그거 초록맨씨 네 저 트랩이랑 초록맨씨에 빠졌어요 1일 1 음료에요 근데 우리 멤버 전체가 오르라미씨에 빠졌어요 진짜 오르라미씨 중독이에요 저 그거 거기서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맛있어 맛있죠 맛있죠 노래 신난데 네 저희 트랩이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20번 넘게 듣고 계신데 짱짱 이거 와요 땡큐 언니부터 오르라미씨만 먹는다 안돼요 비타민 과다보게 해가지고 좋다 진짜 대박이면 하루에 1개씩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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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펜 하이 사랑해 오늘 편의점 갔는데 러브덤 노래가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동네에서도 편의점에서 저희 러브덤 나왔다고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대박입니다 진짜? 저를 그냥 아예 여기 다 가릴게요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밑에 에스컬레이터 있나요? 왜 그러고 아니 진짜 나올 거면 나오시니까 진짜 나올 거면 나오시니까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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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나 찌나 찌아 송오니 근데 저 원래 제 별명은 짜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스테프분이랑 매니저님 항상 찌아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M.A.D.A 안 할래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소개할 때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이비 찌아입니다 아니다 찌아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거 쇼케일 때인가? 이렇게 썼어요 아 진짜? 네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저는 보라 파랑 저는 핑크 보라 나 제 머리 두 개씩 있어? 네 보라색 좋아했을 수 있었는데 파란색도 좋아졌어요 저는 하늘색이랑 빨강색 네 브라이드 오늘 TMI 나 오늘 TMI? 나 오늘 TMI? 오늘 TMI? 어 그 프로미스나인 선배님 에 하영이가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와 우아 진아 진아 언니는요? 저 저도 저도 그래요 네 뭐가 그래요? 뭐가 그래요? 마음속으로 저 오늘 TMI? 오늘 저 뭐했죠? 송사언니가 그거 말하려고 했지 않아? 송사언니가 뭐해 예배만 이런 거? 네? 에 오늘은 TMI는? 오늘 TMI는 대기 시간에 잤다 아 뭐야 진짜 나 어제 나 오늘 한 거 없단 말이야 나랑 했잖아 놀았잖아 나랑 어? 저 빼고? 아니야 제 TMI는 오늘 인가 매점 갔어요 인가 매점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샌드위치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퇴근을 배운 일본어 있어요 아시떼루요 다이스킹 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나 둘 셋 마라탕 마라탕 이제 드디어 와줘요 맞아요 마라탕 2주 정도 되셨대요 트루가 된 지 수고 많아 수고 많아 반가워요 저희 200년 동안 함께해요 좋아요 같이 200년 너무 짧죠 떡볶이 잘라서 먹어요 맞아요 미래가 잘라줄 거예요 좋다 로까 로까 갑자기 로까 열어둬죠 쉴 때 뭐 하세요? 영화 봐요 드라마 봐요 드라마 봐요 아 나 트루들한테 물어본 건데 전 트루해요 저도 트루예요 오 역시 똑똑해 오늘 너무 예뻤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아 언니 사랑해 안녕 저는 언니구나 지아가 언니네 저도 미래 언니예요 언니 예쁘면 다 언니라고 했었어요 맞다 맞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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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MBTI 거의 비슷하지 않아? 4명이 똑같아요 근데 저희 다 E모모 F모예요 네 맞아요 E도 E모모 F ESF 근데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데 다 E여도 쉽지 않아 저는 ENFP ENFP ENFP? 네 나는 기억이 안 나 언니는 ESFP 네 ES FJ 오 FJ 너 똑똑하다 그냥 저 기억했을 때 언니랑 지아 언니 딱 하나 차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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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일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인 것 같아요 진짜 ENFP요? 네 어 맞아 민트 초코 좋아하시나요? 민트 진짜 좋아해요 근데 신기한 게 저희도 먹으면 먹어요 똑똑하고 싶다 저도 ENFP 오 우리랑 진짜 잘 맞겠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저희 저는 3번인가 4번 하체는 다 ENFP 나왔어요 헉? 그럼 완전 그건가 봐 그리고 근데 저 여기 살짝 TMI인데 켈리 언니 할 때마다 달라요 맞아 근데 켈리는 진짜 우리랑 같이 놀아가지고 성격이 변한 거 같았어요 네 그 제가 기억했을 때 켈리 언니 처음에 했을 때 I부터였어요 근데 데뷔 전 됐을 때는 E로 변했어요 오 좋은 거야 맞아 신호 언니 사랑해 수다쟁이 멤버 다요 강소은 이범이다 이범이다 수미래 난 아니다 김성성 나 아니다 성성언니죠 성성언니 전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조용하고 엥? 엥? 저희 나갈까요? 나 오늘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웃겨 아마 우리 팀에서 내가 제일 조용할 거야 엥? 엥? 솔직히 나 나 아니 솔직히 넌 아니죠 그래 아니 근데 진짜 너는 아니다 진짜 진짜 조용할 땐 조용해요 아니야 진짜 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2021년 들은 말이라도 야 넌 진짜 아닌 거 같아 너는 진짜 아니야 아니야 한 저예요 너 아니야 우리 없어 우리 멤버들이랑 조용한 사람 없는 거 같아 네 알겠습니다 저 언니 머리 케첩타인 다 케첩타 캡처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주세요quinho 하셨어. 해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응? 뭐 하시는 거죠? 내가 새로 만들었죠? 저 알아요. 선수 언니 거예요. 이번엔 세 개예요. 이렇게 돼야 돼. 잠깐! 어떻게 해? 이거를 세 개를 해서 하트 시켜. 그리고 이렇게 트라이비 스스로 만들고 하트를 해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난 최순이. 둘, 셋. 응, 트라이비 싸우지 마세요. 저희 안 싸워요. 저희 안 싸워요.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어렵대요, 이거. 아, 이거 딸기 아니에요. 딸기 모양 아니에요. 약간 폭죽 같은 거예요. 이거 주황색은 제가 그거 제주도 바다 안무신 찍었을 때 꼈던 거예요. 근데 이거 그거랑 좀 달라. 아, 그래요? 저 훨씬 커요. 제 귀만의 앨범이다. 아니, 그게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엄청 커. 진짜 커. 그래서 사실 오늘 무대할 때 이게 날아갔어요. 너무 커가지고 이거 칠 때 이게 날아갔어요. 굉장히 지금 아, 아이 메이크업 보여달래. 우리 학력 씨 아이 메이크업 보여드리자. 송사 언니부터. 저부터요? 아이 메이크업. 귀여워.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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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llies. 근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 또 만나러 가야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봐라. 저희 이제 만나요. 이제 진짜 우리 만나러 가요. 알았죠? 만나러 가요. 여러분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 볼ks Hoş Wright이. even böha 한번 알려 주자. 하나, 둘, 셋. 뿅